고털 고털 고음악을 들어라 레츠고 텔 자 쏟아런의 음악을 말 그대로 훔쳐버리는 고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팀을 함께 모시게 됐는데 여러분들의 신곡으로 여러분 30분을 알차게 꽉 채워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알차게 한번 털어봐야 되고요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들 글로벌 프렌들의 마음을 휘어잡은 분들입니다 자유로운 어른아이로 돌아온 김우진 그리고 오색빛깔의 매력을 가진 다국적 걸그룹 액신 어서오세요 자 우진부터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김우진입니다 두 번째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오랜만이에요 자 그리고 또 액신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레디 액신 안녕하세요 액신입니다 액신은 올해 4월에 데뷔한 완전 따끈따끈한 신인입니다 4월 7일 데뷔인가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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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제 생일이어가지고 엄청난 연관인데요 정말 선물 같군요 이야 난 니가 제작한 줄 알았잖아요 데뷔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액신은 무슨 뜻입니까 액신 저희 액신의 팀명은 첫 글자인 엑스가 함수를 뜻하는데요 세상에 정의할 수 없는 것들을 담아서 저희만의 색깔로 표현해내겠다라는 뜻입니다 아 함수를 뜻하는구나 약간 이과적인 이름이군요 아 네 맞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함수 가수로 쓰는 fx가 있었죠 아 그러니까 그런 기계를 한번 이어보는 이과 가수 네 한 명씩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다국적 걸그룹이에요 지금 딱 보기에도 저희가 다국적으로 좀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액신의 샤이닝 라이크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액신의 목소리를 맡고 있는 니즈입니다 안녕하세요 액신의 뉴스타 노바입니다 노바 노바 네 안녕하세요 액신의 한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액신의 막내 아리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노바가 러시아의 친구고 아리아가 인도 네 from india 그죠? 예예 인도에서 오셨어요 이사님께서도 한국 호주 복수국적이시고 아 그래요? 네 사실 제가 국적은 완전 한국인데 호주에서 태어나서 쌓았어가지고 아 됐군요 한국말 쓰면 어쩐지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힘 안에서 최소 4개 국어가 되네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노바 한국말 잘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아리아는 잘해요? 네 네 그럼 됐어요 2562님께서 갑자기 숙소에서 대화는 어느 나라말로 하시나요? 아 한국말로 대화를 하죠 한국말로 네 콩글리시요 콩글리시요 저희 아리아랑 콩글리시로 해요 온 지 오래됐어요? 아리아는 배운지 한국말 한국말이요? 거의 1년? 2년인데 많이 잘하네 발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도요 너도 2년 됐어요? 네 맞아요 괜히 이제 외국 친구들한테 넣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괜히 더 친근감이 있어 보이죠 원래 외국에는 존댓말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아니 우진씨도 사실 되게 글로벌하게 인기가 뜨거운데 그래요 그래요 작년에 일단 첫 월드투어를 돌았습니다 세계 팬들이 장난 아닐 텐데 그러면 뭐 계속 한국말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 그냥 공연할 때 외국어 영어를 사용하는 편이고요 이제 영어를 잘 안 쓰는 국가에서는 그냥 그 나라 인사 정도만 하고 인사 정도만 하고 공역을 함께 합니다 그러면 인도 공연 갔다면 인도 우리 아이아하고 인사 좀 나눠보세요 나마스테 정답입니다 나마스테나 나마스테 인도 공연 다녀오신 적 있나요? 인도 공연 한 번 있고요 그래도 진짜요? 지금 한 10월 달에도 계획 10월 달에도 계획 러시아는? 없습니다 아직은 러시아는 아직 없고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먼저 이제 고막을 털어라 고털 두 팀의 신곡으로 저희가 고털을 해드릴 텐데 김우진씨의 신곡 먼저 홍보하시죠 어른아이 익숙한 제목이다 뭔가 네 어른아이 제 이번 타이틀곡 어른아이는 이제 좀 덜 성숙한 느낌이 좀 덜한 어른이라는 뜻이고요 또 중요한 주제로는 이제 주변의 시선이나 이런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고 나답게 가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뭐 우진씨가 지금 소개하는데 옆에서 먼저 보고 있는데 이 팔뚝이 아이 느낌은 아니거든요 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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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인데 아니 어른아이 약간 소년의 이런 내용도 좀 담겨있는 거죠 고간에 네 그냥 좀 소년미가 많이 담겨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약간 그런 현실에 많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꿍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뭔가 열정적인 좀 터프한 느낌이 있죠 지금 말하는데도 근육이 불끈불끈 화가 나있어요 화가 지금 나있습니다 밴드 사운드인데 약간 안무도 있나요 거기에? 안무가 있습니다 안무가 있고 그러면 우리 5350님의 문자를 읽어드립니다 조우진씨 너무 잘생기셨네요 감사합니다 조우진이라니요 김우진인데 조우진은 저 아나운서 아니에요? 아 배우 배우 선배님 아 배우시네 배우 아 배우 저는 컬투쇼 3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뭐 한회 한회 뭐 이런 거 많습니다 한혜연님 뭐 이런 것도 많고 예 저도 뭐 김대균 뭐 아 조우진씨는 배우네요 저는 조우종씨를 생각했어요 아 조우진씨는 뭐 여썰고 저썰고 김우진씨입니다 김우진씨 정신차리세요 누구예요? 이번 신곡 가사가 보면은 좀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게 느껴지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삐딱한 길 찾아 달리는 문제야 그래 뭐 아무렴 어때 이상하고 아름다워 왼손잡이 어른처럼 뭐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이거 가사를 뭐 직접 쓰신 건가요 혹시? 가사를 직접 쓰지는 않고요 이제 직접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 곡은 이제 좀 뭔가 주제를 이제 회사와 상의해서 이제 만든 곡입니다 왼손잡이 어른처럼 이상하고 아름다워 왼손잡이 어른이 이상하고 아름다워요? 그 반대거든요 이상하고 아름다워 왼손잡이 어른이 이상하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반대거든요 아 그래요? 삐딱한 길을 좋아하면 실제로는 약간 비포장도로를 좀 더 선호하시거나 비포장도로 직선 도로보다는 좀 삐딱한 길을 좋아하시는지 아무래도 안전을 위해서 포장도로가 좋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초면들 질문이 참 한심하죠? 아니 노래가 또 노래인지라 왜냐면 우리 또 우진씨가 옆에서 보는데 너무 멋진데 제가 괜히 좀 장난을 치고 싶고 이렇게 좀 친근해지고 싶은 마음이에요 실제 성격은 어때요 우진씨? 실제 성격이 이제 초반에는 이제 좀 차분한데 이제 친해지고 나면 조금 이렇게 많이 장난을 치고 하는 친해져야 되는 성격이구나 네 처음부터 텐션 막 올리는 스타일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어른아이의 락 사운드다 보니까 퍼포먼스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안무 같은 것도 좀 따로 있나요? 네 안무가 있습니다 약간 조금 바로 보여주시면 어떤 걸까요? 어떤 걸까요? 그러면 라이브를 하면서 살짝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그거 도전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도전 진짜 할 것 같은데 도전 살짝 포인트적인 안무나 이런 걸 살짝만 보여주시면 되지 뭐 네 네 알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그럼 김우진씨의 신곡 라이브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를 모십니다 자 우진씨의 신곡입니다 어른아이 영어 제목이 On My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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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길에 반항적인 곡이죠 자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어른아이 김우진 I'm ready now 1, 2, 3, 4 라라라라라라 나 라라라라라라라라라랭 나나나 라라라라라라라 손가락질 모진 말에 작아지던 아이 아직도 내가 그게 같다면 두 눈을 크게 뜨고 똑바로 봐 너 기꺼이 다 보여줄게 고개를 숙였던 시간 동안 뭘 찾았는지 거친 바람에도 꺾이지 않던 높은 손이 이상하고 아름다워 왼손잡이 그저 난 넌데 왜 다들 심각해 I'm on my way 난 달릴 거야 나답게 좀 서툴러도 be okay 이대로 좋아 이 순간 난 forever come oh yeah 달려갈게 숨이 차게 좀 헤매여도 be okay 어쩌면 조금 바보 같지만 I'm still on my way to dream 비 딱 한 길 찾아 달리는 문제야 그래 뭐 아무리 안 맞대 어디든 괜찮아 자유로운 이 느낌 내 맘이 원하는 대로 yeah I'm still on my way to dream 나침반 속 나는 너만의 방향을 정했어 I'm on my way 넌 달릴 거야 나답게 넌 달릴 거야 나답게 좀 서툴러도 be okay I'm on my way to dream don't let me down 포기하는 그 순간 후회가 더 아픈 돈 don't Don't 파도를 가로지를 해 나의 길이 돼 Cause I'm the only one in my world 난 나를 믿고 가볼게 좀 질수해도 뭐 어때 그때로 좋아 영원히 넌 forever young Oh yeah 함께하고 싶어 나 함께 On my way, on my way I'll be fine 내 뒷눈 걸음 그 모든 시간 I'm still on my way to dream Hey On my way 이제부터 지켜봐 baby now it's my turn 아 당당한 노래네 아주 On my way 좋은데요 On my way 였습니다 아니 우진씨 엄청 라이브가 탄탄하고 목소리에 소년미가 있으시네요 그러네 그러네 잘 들었습니다 이 노래가 사실 약간 축제나 이런 페스티벌 같은 데도 굉장히 좀 어울릴 것 같은데요 약간 배드 사우니까 좀 락페스티벌 이런 데도 뭐 섭외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좋죠 이제 락베이스다 보니까 근데 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사실 아직 이 무대를 보여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팬분들한테 와주고 싶어요 바로 월드투어 같은 것들은 또 많이 하셨지만 다른 이런 무대나 이런 것들 락페라든지 이런 것도 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죠? 너무 좋죠 저는 무대에서 노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수인데 뭐 당연하죠 그렇죠 그렇죠 무대에서 노래하는 걸 김우진씨 글로벌 인기가 엄청났는데 브라질 드라마 남자 주인공으로 발탁이 됐어요 브라질 드라마? 이게 되게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이게 케이팝과 관련된 드라마여서 드라마야 굉장히 그렇게 어려운 차량은 아니었던 아무래도 케이팝에 속해 있으니까 정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HBO Max의 오리지널 드라마 옷장 너머로 7월에 공개가 되었는데 이거 엄청난 데잖아요 HBO Max 여기 여기 대단한데요 왕자의 게임 왕자의 게임이 있는데 여기 프렌즈 야 장난 아닌데 그리고 이 방송사가 사실 수위가 높기로 유명한데 여기는 수위가 괜찮죠? 괜찮았어요 사실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주시더라고요 다행이다 다행입니다 케이팝 가수로 나왔으면 그냥 한국어로 연기를 했습니까? 한국어로 하고 상대 배역은 브라질어로 대답을 했는데 그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남미에서 케이팝 인기가 장난이 아니기도 해요 그렇죠 연기할 때는 좀 힘들었어도 보는 사람들은 뭐 자막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어떤 작품입니까?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제 브라질 상파울루에 사는 평범한 10대 소녀와 한국에 있는 아이돌 유명한 아이돌 그룹의 옷장이 연결되어서 옷장이 연결돼? 아 판타지구나 약간 판타지입니다 굉장한 판타지죠 지금 정반대 분으로서 브라질 10대 소녀가 케이팝 스타를 만나는 거구나 맞습니다 남미 소녀들 그냥 미치겠네 그냥 뭐랄까 이 판타지가 모든 게 충족이 되는 드라마 방영이 아직 오픈이 됐나요? 아 근데 이제 이게 HBMX가 아직 한국에 들어와 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남미랑 실월에 공개가 됐네 이미 네 공개가 남미에서 먼저 됐고요 난리가 났겠네 그러면 그쪽 인기가 완전 더 올라가시겠다 네 이번에 뭐 가서 확인을 해봐야죠 화이팅! 아 나 이거 너무 멋있지? 다른 나라가 인기 한번 확인해 봐야죠 오 멋있다 멋있다 남미 쪽에서 장난 아닐 것 같은데 브라질에서 또 4개월이나 촬영을 하셔가지고 좀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먹는 거라든가 뭐 물이 좀 안 맞았다든지 너무 좋았어요 저는 거기가 이제 고기가 주식이다 보니까 그렇지 고기 진짜 맛있잖아 고기랑 그리고 밥을 또 먹어요 브라질도 그래서 저는 그 두 개로 잘 버텼어요? 근데 당연히 집에는 오고 싶었죠 그렇지 한국 사람인지라 네 제육볶음도 땡기고 김치 땡기고 땡기고 그렇죠 자 다음으로 엑신의 4월에 데뷔했던 엑신의 신곡을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홍보들 하시죠 이제 편안하게 홍보하세요 궁금하다 누가 담당이에요? 니즈야 네 제가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니즈대로 하세요 네 저희 이번 타이틀곡 싱크로나이즈는요 다른 장소 시간 각기 다른 장소 시간에 있더라도 우리 엑신의 음악으로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 저희가 아는 그 싱크로나이즈하고는 좀 의미 스위밍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게 그거여 가지고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네 의미는 사실 관계는 없는데 저희 안무 선생님들께서 그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하셔서 아무래도 연상이 되니까 네 안무에 같이 넣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싱크로나이즈가 영어 뜻을 보면 동시에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오 참 영어 잘하세요 여기 써있어요 여기 써있구나 써있었구나 가사를 노바씨가 직접 랩 가사를 썼어요? 너무 신기해요 네 맞습니다 랩 가사를 직접 이번에 영어로 썼어요 아 영어로 러시아 분들이 영어 다 잘하나요? 아니에요 본인이 잘해요? 원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외국 팬 위에서 영어로 가사를 썼구나 아 또 직접 이렇게 쓰셨구나 랩을 좀 들려줄 수 있을까요? 랩만 우리 노바만 좀 네 너무 갑작스럽지만 네 When again goes big bang is possible Never get it back it's irreversible S.O.S.O. irresistible gotta be ready Follow me Follow me Follow me Follow me 톤도 톤이고 플로우 너무 좋지만 저는 항상 들을 때마다 내용이 너무 좋아요 무슨 내용이었나요? 무슨 한혜씨 무슨 내용이었죠? 래퍼 선배로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따라와라 뭐 이런 Follow me는 다 들었어요 Follow me Follow me 그런 내용이었던 거 아 맞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너네 따라와 네 맞아요 네 니가 가고싶은 길로 가 너는 나를 따라와 내가 널 리더할테니 뭐 네 맞아요 맞아요 우진씨도 좀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 따라오라는 거 정확하게 래퍼로서는 한참 선배님이시다 보니까 한혜씨가 네 제가 또 래퍼 출신이거든요 지금 오늘도 목걸이를 드리나요? 오늘 아 목걸이 완전 드리죠 이 정도면 목걸이 드립니다 요오 와우 자 엑신의 신곡 라이브로 또 정해듣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를 모실게요 우리 엑신 자 엑신의 신곡 Synchronize 박수로 정해드리겠습니다 요 Synchronize 엑신의 신곡 다시 누가 그 압권을 무수하기 액신의 신곡 너무너무 앤 엑신의 신곡 Rx and rock this world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언젠가 넌 나와줄게 And nobody's making us cry again 여기 성경찬 plus 슬프지 않아 We'll never let you down Synchronize 모든 걸 다 알 수 있어 작은 떨림까지 Ready, action Yeah, 1, 2, 1 Yeah, 1, 2, 3, synchro Yeah, 1, 2, 1, 1,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3, synchro Yeah, I'm in boundless space You buff me, but I'm feeling bad Bolling around is about to break The synergy getting up, stop When I'm getting close, big bang is possible Never get it back, it's irreversible S.O.S.O. if it is digital Gotta be ready, follow me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언젠가 나와 함께 And nobody's making us cry again 여기 선 괜찮나 슬프지 않아 We'll never let you down Synchronize, 모든 걸 다 알 수 있어 작은 떨림까지 Ready, action! Yeah, 하나, 둘, what? Yeah, 하나, 둘, 셋, synchro Yeah, 하나, 둘, what? Uh, 하나, 둘, no 다시 하나, 둘, 셋, synchro Walk it out, yeah, 나도 Walk it, walk it, walk it out Walk it, walk it out, yeah, 나도 Walk it, walk it, walk it out Walk it, walk it, walk it out Walk it, walk it, walk it out Yeah, 나도 Walk it, walk it, walk it out Uh, 나도, look, 다시 나도, sexy, crow Can't nobody do it, can't nobody's pain No matter what you do, it'll be what you like Spinning in the spiral, spinning in the wild Or maybe ourselves are ready To reason it 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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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y 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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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y Woo! Ay, ay Thank you Thank you Walk it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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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two, three, synchro Walk it out Yeah, ay Yeah, ay 노래가 묘하네요 좋은데 인도풍 노래 같기도 하고 한국풍 같기도 하고 일부러 그런 색깔을 좀 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Arya도 있고 하니까 네 맞아요 Arya가 그걸 쓴 겁니까? 아니요 KD님이요 KD님이 Arya의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쓰셨겠죠 인도 팬들도 겨냥을 했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인도와 러시아의 인구를 합치면 아하 Arya의 무대 직행과 사진은 조회수가 이미 9천만 회를 돌파했다고 진짜? 와 기분이 좀 어때요? 9천만 회나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 좀 좋아요 처음 좋아요 데뷔하고 인도 쪽에 갔다 오신 적 있어요? 아직이요 난리 났을 것 같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면 알아요 그러니까 가면 알아요 그럼 인도 인구가 14억 3천이 한 번씩만 조회해도 장난 아니네요 장난 아닙니다 아리아가 인도 아역배우 출신이에요 네 맞아요 배우 출신이에요 네 맞아요 인도 배우들은 연기도 연기지만 노래도 잘해야 되고 춤도 잘 쳐야 되고 맞아요 노래 들어가고 춤 다 들어가잖아요 영화에 보면 맞아요 근데 그런 거 없는데 근데 잘하면 좋죠 잘하면 좋죠 워낙에 가수 쪽이 꿈이었어요 아니면 배우를 한 거 보니까 가수 쪽 원래 액팅하고 싶었는데 근데 그다음에 노래 관심 많아서 관심이 생겼어 네 맞아요 할 수 있죠 계속 하면 되지 연기도 하고 하면 되니까 하면 되죠 우리 노바씨는 러시아에서 스포츠 댄스를 했었다고 합니다 아 진짜 맞아요 장르가 뭐였어요 제가 진짜 어리투나 하고 있었어요 어떤 거 살사 살사 사실 다 들어와요 다 마친댄스도 있어요 스탠더드 댄스도 있어요 진짜 10개 10개 그걸 다 하는 거야 네 딱 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하고 있으니까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국 날씨가 요즘 들어 더 여름에 많이 더워졌잖아요 러시아 분으로서는 이 더운 여름을 견디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땠어요 러시아가 나라 너무 너무 큰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날씨도 너무 달라요 훨씬 좀 비슷해요 제가 엄청 더운 데도 있어요 네 진짜 있어요 그래서 비슷해요 제가 큰 차이가 없어요 아리아는 한국 날씨 어때요? 시원해요 이번 여름도 시원했어요? 네 나쁘지 않았다 근데 이번엔 좀 비슷했어요 이번엔 좀 이 정도 여름처럼 더운 거죠 그러니까 인도도 비슷한 거예요 이번 여름이 좀 더웠기 때문에 크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최근에 우리 TV 프로그램 중에 인기 프로그램 중에 인도 여행 가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혹시 봤어요? 아니요 희한팔사 다녀온 여행 못 보셨구나 요새 우리나라에서 인도가 굉장히 핫합니다 진짜요? 네네 우리 기차 타고 가는데 그 기차 위에 그 지붕에 타고 가고 막 그런 그렇죠 그렇죠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래갖고 너무 다른 문화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럼요 아리아 씨의 인기도 많아지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일단 광고 빨리 듣고 와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광고요 Here we go 이렇게 해서 30분 동안 짧지만 우리 우진 씨하고 액신 두 팀과 함께 고막을 털어봤습니다 우진 씨부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고 네 두 번째 앨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뮤지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아 진짜? 너무 어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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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뮤지컬 셜록 홈즈도 준비 중 오 셜록 홈즈 예 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리액션 괜찮죠? 너무 감사해요 자 액신도 네 저희 요번에 이제 Synchronize라는 곡으로 이제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활동 많이 남아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아 아 뮤지컬에서 어떤 역할인지 물어보네요 셜록 홈즈 셜록 홈즈에서 이제 셜록 홈즈가 시리즈가 있는데요 앤더슨과의 비밀이라는 화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앤더슨 오 주인공이네 그러면 셜록 홈즈가 주인공인데 근데 사실 거의 분량이 아니 앤더슨과의 비밀이면 앤더슨인데 앤더슨인데 근데 거기에 있는 이제 셜록 홈즈 하시는 선배님들이 아 그래도 셜록 홈즈는 셜록 홈즈가 주인공 아니냐 아니에요 앤더슨의 비밀인데 그런가요? 셜록 홈즈가 앤더슨과의 비밀을 캐내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셜록 홈즈의 비밀이었겠지 셜록 홈즈는 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오늘 좀 특별한 날이지 않습니까 마무리 인사를 좀 글로벌하게 좋다 오늘 몇 개 국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일단 인도어 러시아어 가능하고 영어 되고 한국어는 지금 인사를 했으니까 네 러시아어 인사 한 번 가겠습니다 마무리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섹신입니다 여러분 항상 항상 응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앨범 신크로니시티 그리고 마지막 트랙 신크로니시티 정말 사랑합니다 너무 감동적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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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어로도 부탁해요 아리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영어도 가능하실 것 같은데 우리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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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나신 호주 태어나셨으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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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정말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스테이 튜 감사합니다 한나니즈 님도 다른 외국어 가능하실까요? 우리 한나님은 잘하는 거 있어요? 저는요 외국어는 없지만 한국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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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로 한국어 한국어가 중요하죠 한국어가 없었어 한국어가 중요합니다 하세요 합작스럽게 저희 액신 이번 뉴 앨범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희 액신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우지 씨 브라질어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브리 가도 쟁 정우 버스 에이스 요오 오브리 가도 오브리 가도 오브리 가도 자 우리 한혜씨도 고생 많았구요 네 땡큐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땡큐